안녕하세요. 에피투자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CIS입니다. 코드번호가 222-080이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간 2020년 12월 17일 목요일 오전 11시 4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CIS라고 하는 종목은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CIS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도 밝혀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CI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CIS라고 하는 회사는요. 리튬 2차전지 생산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전공종에 해당하는 부분을 당당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CIS가 과연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CIS가 되겠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리튬 2차전지 전공종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설비를 당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공종도 이 분야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그거를 다 뭉쳐가지고 그냥 전공종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전공종하는 회사가 CIS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PNT라고 하는 이 회사가 있는데요. 이거 역시도 제가 알기로는 코스피에 상장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 역시도 이 전공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CIS와 PNT 쪽에 이 전공종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이 두 번째로는 어떤 게 있냐라고 했을 때 어 잠시만요. 좀 적어드릴게요. 어 두 번째로는 어떤 게 있냐라고 했을 때 어떤 게 있냐라고 했을 때 이 조립공정 이 조립공정이 있습니다. 이 조립공정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회사가 하느냐 NS 그 다음에 어떤 회사가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 M플러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지금 당당을 하고 있고 이 세 번째로는 어떤 게 있냐라고 했을 때 이 후처리 공정이 있습니다. 후처리 공정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회사가 하느냐 바로 이 P&E 솔루션이라고 하는 회사가 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어 따라서 지금 이 2차전지 제조공정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당당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거를 봤을 때 제일 먼저 2차전지 제조공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전공정인을 반드시 해야 된다. 어 공사를 하더라도 기초공사라고 불리는 거 있죠. 그거를 하는 회사가 바로 이 CIS가 되겠습니다. 이 고객사 고객사는 어떤 회사가 있냐라고 했을 때 이 삼성 SDY와 그 다음에 LG하학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트볼트사 이 노트볼트사에다가 이 스웨덴이거든요. 여기 회사에도 지금 이 수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수출보다는 이 공급계약을 맺었다라고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이 리튬 2차전지가 어 다른거는 다 좋은데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게 있냐라고 하면 안정성이라고 안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안정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생겨난게 이 2차전지 어 이게 생겨난게 이 꿈의 이 배터리라고 불리는 이 전고체 어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전고체 어 배터리 이 전고체 기술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CIS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어 어 상당히 저는 어 괜찮다라고 봅니다.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이 어 이 어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 전고체 기술은 앞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 따라서 이 CIS에 대해서는 저는 이 충분히 이 투자가 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능한 종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상당히 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특히나 내년 내년에 이 수요가 어 증가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어 실적 어 증가가 예상이 된다라고 봅니다. 단점으로는 아직까지 재무가 불안정하다. 그리고 이 전환사체 전환사체가 많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환사체 때문에 이 단기 순이익이 어 마이너스로 어 적자로 기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단점이다. 재무가 좀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역시나 이 실적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이 실적 증가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 연구소에서는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드리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투자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맨미에 보시면 AP투자 연구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AP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지금 들어오시게 됐고요. 가운데 보시면 라이브에 불이 들여오고 있고 그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요.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날짜를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내려보시면은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 라고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읽으신 다음에 이용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미국 증시가 나오게 되고요. 조금 더 내려보면 여기 다우산업, 나스닥 종합이 나와주고 있다. 내려보시면은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8시 반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과 현재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은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참고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실시간 댓글로 리딩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은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